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이 은혜받기 위해서는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갈급한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진주를 계획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주지 사랑하고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이 은혜 주지 그래서 사모하란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울산 사건 나가지고 법괴가 지금 20년 동안에 저들이 성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리우고 사모한 거예요 사모했어요 여러분 못 봐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준가 사모한데 사실은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알고 보면 그런 사건, 인생, 산적을 많이 겪죠 별일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의 해답이구나 그 전에는 인간의 생각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야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점점 깨달아져요 여호와가 해답이에요 사람 오지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하나도 없어 나부터 누가 하나 도와주길 바라지 내 성도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본 사람이 건강에 소중은 말고 정말 알아요 무슨 얘기냐 어려움 당한 거, 힘든 과정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해답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딱 포인트를 거기에 정해야 돼요 뭐 다른 것과 하여튼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고 죽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성기라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아스다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상 탐욕이 우상이죠 지금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뺏기고 사랑한 거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그만 섬기라 그래야만 불리살면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능력이 부정가 아니에요 내가 온통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사이가 관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제한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만 섬기라 세 번째 미식과 금식 성기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한가 보니까 5절 6절 이거예요 시작 사모엘이 내 오원 이스라엘에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내 이루여 역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범자에 있는다니 자 범자에 있는다 회개하고 금식 금식 신속하는 건 금식보다도 빠른 거 없어요 내 생명을 바치고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여러분 성의 감동으로 하나님 금식하라고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가능한 기도를 집에서 한 건 안 좋습니다 일해야 되니까 쉬고 몸이 망가지더라고 하여튼 시간 내갖고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뭐여 금식하고 금식 금식하고 기도하고 미스바라 모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셀 앞장에서 있는데 다 회개하고 부르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회개하고 부르지셨어요 부르지었더니 결국 이스라엘 미스바라 모였다 물 듣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니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블레셀 침략이 들어와 여기서 이제 넘어져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는데 왜 블레셀 공격이 오냐고 약 먹어주냐고 왜 안 먹어주냐고 여러분요 어려운 문제의 권한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반드시 사단은 공격이 돼 있어요 아 사단이 크게 오면 아 내가 큰 복 받으려는구나 아멘이죠 싸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미스바라 어디다 하면 듣고 마귀가 막 공격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이수를 출세시키는 누가 했어요 권리 아시죠 여러분 여우수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열고성이고 여장관 건너고 모세이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홍해바다 건너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우수하고 그러지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게는 절대 복을 안 줘요 큰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온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뭐 좀 일을 하고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방해하고 그럼 아 하나님이 복이 아까웠구나 할렐루야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둘 다 찾기 때문에 이 사자는 죽은 고개 안 먹이 돼요 지금 죽은 교회는 건드리도 안 해요 어차피 지지 밥이에요 뭔가 기도하고 흘러가면 마귀가 판다 역사하고 예를 들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거에 고비를 넘겨야지 그래서 아 공격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마귀가 세게 오니까 마귀가 이미 복받을 거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라시가 시다가 기도하고 참매하면 옥토가 움직이지 났죠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긴 게 이기니까 더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크게 오면 엄마껏 감사하셔요 감사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죽었구만 그런 소리 마셔 좀 쉽게 좀 한번 썩어서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가 마음도 못해 하나님은 꼭 이루셔요 암해죠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8절 9절 읽어봐 시작 이산수님 사무엘의 길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 우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아 사무엘의 어린 양을 가져다가 원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산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온전한 번제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어 온전한 번제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구약의 양이 나서 제사는 사실 그리스의 모형 여기서 싸우는데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자 막 이기는 게 일밖에 없어요 온전한 번제 완전히 번제도 온전한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끼워지고 부서지고 너희 몸을 기뻐한 그러한 산체사로 드리라 영적 예변 이라 온전한 번제 온전히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반드시 엘리아가 불이 떨어질 때도 송아지 각을 떠넣고 사실 그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아는 죽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온전한 번제 해답은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느라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이 일하신 거지 갈라지양 입제에 내가 그리스와 못받게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에게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과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버리신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귀에 들린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아멘이죠 사랑의 능력인데 그거 내가 죽는 거예요 선비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아싸리 말에서 어쩌고 따지면 저버려요 절대로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줘 주민이라를 싶건데 율법적으로 너 잘하고 잘못하고 한번 생각해봐 따지 하나하나 해답이 어딜까 마귀마 역사 절대로 안 돼요 교회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회의에서 토해가지고 해답이 어딜까 절대 안 돼 마귀여 역사하면 분명히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서로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말이 돌고 돌고 말 좀 붙여보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절대 안 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금을 씩하고 네가 죽어 입을 딱 다 물려야 돼 뭐 해야 돼? 말하지 말아 말로 따지지 말아 입만 무겁게 눌리면 이겨요 근데 그거 말해야 돼 나를 너무 억울하고 보내서 나를 우습게 간다니까 그게 아니야 생각해 봐 나 잘못 없어 그러면 해결할까 절대 안 나요 여러분 말삼에서 이기면 그 사람 상처만 주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셔서 시켜가지고 가만히 안고 십자가가야 죽으셨거든 십자가가야 달려서 네가 하나만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또 그래 내려면 실패죠 얼마나 마귀가 그것을 실패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빈질 듯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어 기복 형통 축복 잘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암 하늘을 듣고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라 할 때 제가 개척할 때 전도사 때 영원 12장 입사 잘하는 말씀인데 그때 눈이 다 두르더라고 많은 열매 땅 안 보이더라고 많은 열매 어? 형 많은 열매 가까이 있네 전도 많은 열매 많은 열매 아니 지금 하나 둘 내리고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 그전에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 하는 말씀인데 밀알에 올려 안 돼 아 내가 죽어야 되구나 땅에 떨어져 자 속구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밑에 내려야 돼 떨어져갖고 땅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습기차고 그러면서 타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보내갖고 햇빛 보고 싶어 쏙 나오면 하나 그대로 밀알의 원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밀알의 우음이 터져나려면 껍질이 깨지고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 자아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 자아가 깨진다는 그 단어가 아쉬운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이상하게 성질로 왕땅하고 터집해갖고 달라들어 붙어버려 됐던가요 그때 봐요 여보여보 미안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잘못은 거 없어도 한번 해봐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여보여보 여보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끝까지 생각 못해서 더 지혜롭게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남자만 저는 몰라 나는 당신의 여자야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 끝 뿅 가버려 아멘 이렇게 듣고도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난 당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너 목사 그렇게 좋냐 날마 쫓아다니게 뭐군 아이고 큰일나버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눈물이 짜부러 눈물이 약하거든요 진짜로 난 당신밖에 없어 나는 내 새끼 기도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해봐 아멘 그게 뭐냐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 좀 햇빛 보고 싶어 나와 억울하고 부르고 여쭤도 말 다 해버려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깨지고 죽어 그래서 참는 건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교회 시험 들 때요 저는 그 원리를 알아요 채식의 석상에 낙시험 들었잖아요 한마디만 대 거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닫아지 마세요 그건 싹 넘어가 할렐루야 그거 얘기해갖고 제가 이 땅을 사갖고 확 났어요 근데 땅을 그때 2004년 지금부터 어때요 아이고 돈이 없으신 게 계약금 잔금 충도금 잔금은 금융기관에 부담해가지고 거기서 빼 그런 방법을 했어요 그 대신 창업금고에서 건축을 내주기로 했거든요 건축 설계 설명갖고 안 해준대요 큰일 났네 뭔 소리요 그거 뭐 지금 막 입고 오고 지금 큰일 났네 아니 우리 남성 계장이 한다겠는데 3인 대면허대 아 그 3인 대면허대가 우리 남성 계장이 잘 이사가 지금 한다요 아 이 남성이 말 못하네 보통이래 수십억짜리 땅을 이자 이자에 건축하고도 못 들거든요 사놓고 큰일 났더라 큰일 근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창업 부장을 알아서 해줄 줄 알았대 이 깝깝한 사람아 그게 상무 전무 사장인데 부장이 뭐라고 해줘 기울이는데 안돼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입을 막았어요 참았어요 만약에 그 얘기 있으면 그 사람 못다 우리게 작고지 말했어요 왜 이렇게 큰 땅 샀습니까 자연 녹지로 20%밖에 안 나오니까 주차장 때문에 샀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신입표 그래서 중풍이 났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 땅을 앉았으면 저는 믿음이 저 안에 거기에 앞에 건물 들어오죠 이 땅에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실수하게 만들어갖고라도 이러시더라고 한미계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게 내가 죽어야 돼 어쨌든 죽어야 돼 모든 게 내 책임이 하면 돼 그때 만약에 말했으면 그 사람 못 있고 교회가 분열되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도 그래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가 살 길이 열렸어요 하늘야 미랄 다 미랄 미랄만 되면 근데 그게 흉내내서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서 성질이라 죽어서 막 보내갖고 말고 기도가 부족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랄로 네가 죽어라 번제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도 온전한이다 온전한 지금 생각하면 그 남성이 참 고마워요 그 사람 안 했으면 이 땅 안 샀어 그러면 이 건물 들어와서 우리 땅은 저 조그만 뒤에 쪽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위기고 합리 개선을 주시고 절대 문제에 큰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고 역사 안 나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례를 바랬다 근데 여기서 우례가 자 보세요 여기서 10절 읽어봐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줄 때 불러일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까 요매 그날 여왕께서 불러일 사람이 큰 우례를 바라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니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배 앉으라 막 와장창 탁 번개치고 아주 폐락 때려갖고 폐락 때려갖고 다 파괴 이겨버려 야 나는 그 우려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겠어 성령 성령의 불 근데 순서가 불이 그냥 안 와 번제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피를 통과해야 돼 네가 날마다 죽어야 돼 네가 희생 헌신해야 돼 네 몸뚱그라를 해서 헌신을 물러뜨려야 돼요 어디에 불 떨어지라고 불 떨어질 장소가 없어 몸뚱그라를 내놔야지 오병이 네 몸뚱그라를 오병이야 거기다 축사해야지 절대 안 해 싹 빠져나가고 교회의 실력은 누군가 누군가 책임을 지어요 리더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언제나 번제 근데 우려를 받으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라고 사람들은요 우려 처음부터 우려가 떨어지지 안 떨어져 이 순서가 단계가 몇 단계로 여기 일곱 단계가 왔어 일곱 단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한국계 우리가 한 계획도 모이면 성령의 불 떨어지자고 모인 거예요 아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려가 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와야지 성령의 불 불이 오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불을 받아버리고 그래도 새신자가 방한체험 정도 해야 11조 내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잘 봐가지고 말씀을 양해가지고 체험을 시켜야 돼요 응답시켜야 돼요 우려를 바래야 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서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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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가서 불레사람을 죽여 가요 백과 아래까지 이렇게 했더라 사모의 돌을 쥐요 미스바야 센사에서 이런데 여왁께서 이가 이걸 도우셨다고 그 이름은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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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한계의 분량을 넘질 않아요 불레사람을 다 얻어버려 다 차지해버려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에베네셀 내가 너한테 불량대로 주었다 난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내 불량이 이 정도입니다 좀 키워주세요 그러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이 예복이 돼요 땅이 예복되는데 보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이에 불레사람이 굴복하여 다시 이사를 제기하니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왁이 3년 4년 동안에 불레사람을 막으심해 불레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베아스단 성읍이 에그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라 사망자가 불레사람을 도로 찾았고 이사를 마무리하는 평화를 찾았더라 여러분 땅을 찾았다 회복다 회복 아이고 이 좋은것이 땅 예복 물질 돈 아이고 왜 이 좋은 돈이 인자사나원에 처음부터 나와볼래 맞아 맞아 땅을 다 찾았어요 회복에서 사람들은 돈 줄여 돈 땅 예복 여변에서 이것만 줄여 이것만 줄여 그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영이 안된 사람들은 이 영권이 내가 이력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력을 지배할 영력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다 아깝게 아깝게 줄 수 있었어요 그 영성이요 능력이요 그걸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영적으로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복 받으셔야죠 제가 이번 주위에서 우리 성도 물질을 복 받자고 설교했어요 요즘 기독교가 뭐 기복시나 물질의 복이 최고냐 영적으로 당시 안 먹고 살아 절대 물질 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문제지 그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있어 고상하게 해갖고 설교하니까 근데 성도들 삶을 몰라 어떻게 산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어려운지도 몰라 이 나라가 지금 그 몇 번에 발발을 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물질을 복 아니 당연히 복받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우리 성도 우리 복받아야 되겠다 한 가지 한 가지는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귀신을 쫓아줘야 돼 가난 귀신 제가 이번 산부터 그 전에 손 들고 아까냐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서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귀신 나가라고 병 나가라고 나는 그 귀신이 나간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요 그 전에 유아실에 있는 분도 나섰다고 막 나섰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 왜냐면 귀신이 붙어갖고 그래 귀신이 그걸 몰라 귀신 쫓아라니까 도열로 성령이 그들이 가난을 주고 도적죄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것본 잘돼야죠 나는 성도들 이 헌금을 시험들지 않고 많이 하게 먹사는 일등목사예요 절대 못해요 하게끔 해야죠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부모기도 했고 작정도 했고 내기도 하고 근데 이 외장 그건 죽으면 작정 안 했어요 작정이 뭐였을까 기억은 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부모기 때 하는 거라도 그러더라도 저들이 하게끔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아셔요? 어? 내가 물질이 있는데 어디 가요? 막 가요? 하게끔 만들어야 돼 전도 전도 동기부여에서 전도 하라 하라 하겠다 안 들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헌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도 잘해요 아 이렇게 못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무엘이 통치 사무엘이 통치 예수님 통치 각 지역이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통치 했는데 이 정도들이 아무리 받을 사무엘이 마지막 통치가 없어 지 잘났구만 세상에 사무엘이 통치 받아야 돼 예수님 통치 받아야 돼 아무리 혹받아도 아멘 사무엘이 통치 안 받아도 못 읽으려고 당회장에 통치 받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너희 왕되게 원하더라 사장 그런 말이 나와요 왕되게 원하더라 그래서 적어도 당회장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통치를 받아야지 주님 통치를 받아야죠 아이고 복받고 잘 되니까 보이는 것이 없네 그 저주여요 절대로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절대 어떤 면에서 과감하게 끊고 흠과 틈을 안 줘야 되겠더라 예 돈의 내가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조여줘야 할 정도들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 열 단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저는 키가 여기라고 봐요 뭐래 6번 7번이요 그럼 그 다음에 사장님 따라가 버리거든요 기차 대가리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온전한 범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뭐 금식하고 사단이 또 공격하고 아이고 죽건네 난리가 나고 별일 다 갖고 온전한 범죄 드리고 나 좀 살려주라고 완전히 깨지고 부딪혀가지고 주님 밖에 없어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야 복강가에서 야곱이 내게 족보가 서서 팍 그런데 나중에 최후의 베랑 끝에 서면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흥정 안 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욕심 가질 것도 없어 다 내려놓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그냥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울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내 남편이 안쓰럽고 내 아내가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없어 내 이면을 위한 언제나 범죄 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나 범죄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불은 안 떨어지고 에베네스는 안 오고 그런데 이게 오늘 보면 저는 제일 가감한 이 본문 그대로 순서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언제나 한 번제 언제나 내가 날마다 죽느라 난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감옥에 죽어요 감옥 사용받아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단일은 사자고래 들어가다 나와야 돼 왜 사자고래 들어가야 돼 통과해야 돼 사자고래 통과해야 돼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사자가 오름다른데 밤에 같이 또 사자가 한 방에 있어 통과 그게 뭘 입니까 십자가 통과예요 그래서 단일이 딱 올라오면서 이야 이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으로 진짜 온 세상에 그 당시 하나님이 참 멋있어요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당시 매스컴이 없는 시대에 사자고래 사자고래 아벨론은 푸른풋속에 들어가버리고 사자고 들어가버리고 와 왕이 빵전을 그래서 거기서 다 전도 온 거예요 멋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나라 멋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멋있게 내가 준비해서 죽어 언제나 번제 기도다 죽어 헌신하다 죽고 전도다 죽고 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뭐든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통과했어요 죽음을 통과해요 그게 언제나 번제예요 근데 거기서 깨뜨려지고 부서져가지고 영예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다 펴주시고 만드시는데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데 자기는 없고 예수만 있고 하나님께 없고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수준하여 감사하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의 기쁨 지금도 기도응답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기쁨이 되어서 그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원능들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도우세요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하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해서 원전화 번제 성리에 불이 떨어지고 에베네셀에 물질에 복도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유로 인사합니다 또한 İstanbul 이유로 인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